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는 젠버리 대회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냉방 대형 버스와 냉장 냉동 탑차 무제한 공급을 지시했습니다.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세계 스카우트 젠버리 행사와 관련해 냉방 버스 배치와 함께 찬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냉장 냉동 탑차를 무제한으로 공급하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 의료 행정 인력 추가 투입, 젠버리 병원 외에 클리닉 5곳의 24시간 운영, 닥터 헬기 6대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